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이번 학기에 그 정상을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찾던 critical point를 넘어서 14주 강의 중에 벌써 8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 경사강법을 복습하고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경사강법 실습은 우리 렉처노트인 Math Coding and AI에서 우리가 학습을 했고 관련 읽을 거리들을 여기에 제공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습실에 직접 들어가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사강법, gradient decent method, 이 기울기를 이용하여 그래디언트, 다변수 함수의 그래디언트죠. 기울기를 이용하여 줄어드는 방향으로, 하강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이 x star, 이 critical point를 찾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래서 이변수 함수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 critical point의 근처에서 이 아래로 볼록한 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 근처에서 시작해서 gradient decent method를 적용하면 x1에서 x2로, 3로, 4로 하면서 점점점 x star를 수렴해가는 과정입니다. 스키를 타면, 위에서부터 정상에서부터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오면서 수렴하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한 일변수 함수의 최소값을 구할 때, 즉, f'x 이퀄 0이 되는 이 값을 구할 때, 이 아래로 볼록할 때, 이 함수를 구할 때 이게 위로 볼록할 경우는 사실은 minus f of x라고 놓으면 이렇게 뒤집혀지니까 결국은 아래로 볼록한 함수를 찾는 알고리즘만 개발하면 다 언제나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최소값을 찾는 문제로 생각하시면 다 되기 때문에 gradient decent method의 세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페르마의 인계점 정리에 의해서 이 함수의 최소값을 주는 x star, 옵티말 솔루션은 언제나 f'x star 이퀄 0을 만족하니까 f'x star 이퀄 0이 되는 x를 찾는 게 문제인데 이게 복잡한 합성 함수라든지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분수 함수 등이 섞여 있으면 이 인계점을 찾기가 어려워서 고민인데 그때 쓰는 게 바로 이 경사하강법이고 이것이 대표적인 numerical optimization 기법입니다. f'x is equal 0을 만족하는 x를 찾는 이것은 기본 아이디어가 함수의 기울기를 구하여 기울기가 낮은 쪽으로 계속 이동시켜서 극값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이 x1에서부터 시작해서 x star을 수렴해가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iterative method라고 하죠. 그래서 이 xk가 x star의 점에서 f of x star 이퀄 0을 만족하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같지 않아도 10에 마이너스 6승, 10에 마이너스 10승 이렇게 차이만큼 에러가 가까워지는 그런 x star를 찾는 것이 골입니다. 그래서 단계 1은 초기 근사의 x1에서 시작해서 허용 오차를 아주 0에 가깝게 10에 마이너스 6승, 10에 마이너스 10승 이렇게 작게 주고 러닝 레이트 엘타를 적절하게 주고요. 0과 10에 마이너스 6승 사이에서 아주 적절히 작은 값을 주어서 이게 이제 수렴, 적당한 시간 안에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에타를 잡아주고 k가 1로 시작해서 gk는 f' of xk로 정의해 주고 이 gk의 노름이 1보다 작으면 알고리즘을 멈추고 아니면 xk에다가 에타 gk를 빼서 그래서 하강을 시켜서 xk 플러스 1을 이렇게 찾아가는 단계입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가 알고리즘을 작아주면 기울기가 0보다 작아도 xk는 x스타로 수렴하고 기울기가 0보다 커도 xk는 x스타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터라티브 메소드를 아주 잡아주는 게 적절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f of xk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학습률은 너무 크면 함수값이 증가하여 이게 수렴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답을 안 줄 수도 있고 에타가 너무 작으면 수렴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져서 비용이 너무 들 수도 있어서 우리는 에타는 10에 마이너스 6승에서 142의 적당한 값에서 정하고 초기 학습률로는 우리는 보통 0.1 또는 0.01을 주로 사용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f of x의 최소값을 이렇게 구할 때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할 때 에타는 0.1, 이 필러는 10에 마이너스 6승으로 주고 실제 이터레이션을 돌려보면 다 보시듯이 이 알고리즘이 이 코드가 이 함수를 주고 그리고 초기 근사에 허용오차 학습률을 주고 이 알고리즘을 돌리면 32번 반복해서 x스타가 0.75 근처에 있음을 확인해줬고 노름은 10에 마이너스 6승 이하로 아주 작게 됐고 그 함수값은 f of x때는 0.875쯤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f of x를 9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에 대해서 구하려고 하면 여기서 이 함수만 여기서 이 함수로 바꿔주시면 그리고 알고리즘을 돌려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얻을 테니까 직접 해보시고 Q&A에서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경사강법은 딥러닝에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데 사용되는 아주 핵심 알고리즘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레이트 딘슨트 메소드를 배웠다. 그러면 인공지능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열린 문제로 위 그림과 같이 다양한 미분 가능 함수인 경우 일단 그래프의 개형을 대략 그리고 눈 위로 확인한 후 이 극소값, 아래로 볼록한 이 값을 찾기 위해서 이 적당한 구간에서 x1을 시작해서 위에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찾아서 경사강법을 적용해서 이 옵티말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해보고 여러분들이 성공 또는 실패한 그런 경험들을 공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사강법 이외에도 아까 보여드린 뉴턴스 메소드, 뉴턴의 방법이 이제 해를 구하는 알고리즘인데 이게 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이니까 여러분들은 그중에서도 더욱더 업데이트된 이 경사강법을 배우셨으니까 이해하시면 되고 대학생교 1학년이 되면 미적분을 배울 때 뉴턴스 메소드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 경사강법을 배우기 위해서 배웠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적분학의 상호연관성에 대해서 이 캘키러스 맵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관련된 참고 자료들을 쭉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8주차 복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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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지מника 비 Bureau access 지원하는 거 말이죠. 발사와 구멍葉